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에서 찾는 민간요법 약초 9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치자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생양명은 치자, 이용부위는 치자나무 및 동속식물의 과실형태, 생록관목으로 키는 0.5 내지 2미터이고 잎은 대생 혹은 삼렵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색이며 과실은 황색이며 끝에 꽃받침이 남아있습니다. 개화기는 6월에서 7월, 성숙기는 10월, 분복환경은 원난지, 슬균한 약산성, 토양, 염료와 약용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수확건조는 10월에 익은 과실을 따서 과병을 제거하고 햇빛에 말립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치자나무 열매, 익은 치자나무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익은 치자나무의 빨간색 과실 모습이고요. 민간요법으로는 타박상 치료, 치자나무 열매를 5개, 계란 흰자 1개와 밀가루를 약간 준비해서 복용을 이렇게 합니다. 두번째는 목감기 치료에 좋습니다. 세번째는 화상치료에 이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치자나무 많이 익혔죠. 향기도 좋아서 많이 관상용으로 재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